첫번째 문제 읽어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요. 왕이 말하기를 요즘 각 고울 백성의 생활 형편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한다. 작년부터 가가 분부를 내려 양반 호는 누비의 이름으로 포를 내게 하였고 양반에게 포를 부과했다. 분부가 누구에요? 가에서 나왔죠. 흥선이 되고 왕은 뭐 고종이 되겠죠. 아래를 읽어봅니다. 왕이 말하기를 요즘은 사운마다 사물을 자손들이 주관하고 붕당을 갖기 주장하니 이로 인해 폐해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경우가 많다. 소원을 회찰하고 신주를 땅에 묻어버리는 등의 절차를 가해 분부대로 흥선 때 행해진 소원 철폐 47개소만 남기고 철폐했다고 했습니다. 흥선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주면 되는 문제에요. 선지를 읽어보죠. 일본 통리기무아문과 12사를 설치하였다. 오른쪽을 잠깐 보면 1863년에 흥선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1873년까지 집권을 하게 됩니다. 73년에 최익현의 탄핵상수로에서 고종이 등장하게 되고 75년에 운용사건 그리고 1876년에 강화도조약이 있게 되죠. 조일수호통상조약. 그래서 수신사로 1차는 김기수, 2차는 김홍집이 파견이 돼서 청나라 황준센이 혹은 황준원이 쓴 조선책략을 들여오게 되죠. 그래서 김홍집이 이제 1880년에 가게 되는데 1880년부터 초기 개화정책이 추진되게 됩니다. 이 중심에 있었던 기구 통리기무아문과 12사가 되는거죠. 2번 읽어봅니다. 양전사업을 실시하여 근대적 수유문서인 지계를 발급하였다라고 하게 된다면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관파천을 했다가 이제 독립협회 같은 데서 황궁 요구를 잡고 하게 되죠. 그래서 황궁을 해가지고 대한제국을 만들어서 1897년부터 1910년 한일합방까지 대한제국이 이어지게 되죠. 3번 나선정보를 위해서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진리게 나오는거죠. 효종때 조총하면 변신해서 변급하고 신유. 4번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였다. 2차 과보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보개혁은 1차 2차 그리고 을미개혁까지 해서 그 내용들을 다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교육입국조서가 나왔으니까 2차 과보개혁이다. 교육입국조서 2차 과보개혁이다. 5번 황국의 폐단을 시장하기 위해 사창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사창제 정도나 나오겠죠. 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가임몰이 추진한 정책으로 오른 것은 나라안의 서원과 사묘를 모두 철폐하고 남긴 것은 48개소에 불과했다. 만덕묘. 만덕묘 하게 되면 임진왜란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 신종과 의종을 모시는 그런 사당이라고 했어요. 만덕묘. 송시열의 유지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흥선이 만덕묘를 철폐했다. 가임몰을 하게 되면 흥선이 되죠. 흥선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번 나선 정보를 위해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세트로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효종 때 조총 하게 되면 변신, 변급과 신유다. 2번 청과의 경기를 정한 백두산 정개비. 이것도 흥선과 세트로 자꾸 나오고 있죠. 숙종 때 해당되는 거고요. 3번 신유박회로 수많은 천주교인들을 처형하였다. 신유박회가 순조때죠. 1801년에 국노비 해방하고 엮어가지고. 신해박회는 정조때 신의 통공과 엮어서 생각하자. 4번 대전통편을 제작하여 통치체계를 정비하였다. 통이 먼저 나오는 거 정조때라고 했습니다. 흥선 때는 대전회 통해서 통이 뒤에 나와야 한다라고 했어요. 5번 황국의 폐당을 시정하고자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서신이 교환된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예요. 대원군 귀하. 남의 무덤을 파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이지만 무력을 동원하여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한운수 없이 그렇게 하였소. 독일 상인인 오페르트에 오페르트가 충남 예산에 있는 남연군의 묘를 파헤친 흥선의 아버지죠. 그런 사건이죠. 1868에서 6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회답. 너희들이 이번 덕산 묘소에서 저지른 병고야말로 어찌 인간의 도리상 참아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해서 68년도 이후에 벌어진 일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선지 읽어보죠. 어제는 부대가 광성부에서 항쟁하였다. 어제는 미군과 싸워봤다. 71년도에 신미양요와 관련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외교장각 의괴가 국외로 약탈됐다. 66년에 병제 병할 때 병인 양요와 관련된 설명이죠. 3번 평양관민이 제너럴 서머노를 불태웠다. 똑같이 66년에 병제 병에서 제너럴 서머노가 되죠. 4번 로즈 제도기 함대가 양화진을 침입하였다. 병인양요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로즈 그리고 신미양요 때는 로저스라고 했어요. 5번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병인양요에 대한 똑같은 설명입니다. 정답이요. 간단하게 1번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가나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대왕대비께서 정교하기를 이번에 이렇게 만동묘를 송시열에 유지에 따라서 명나라 신종이나 의종을 보신 그런 만동묘를 철폐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보시는 것에 대해서 선령의 혼령이 알게 되더라도 올바른 예법이라고 여기고 유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무슨 내용이에요? 응선에 대한 내용이죠. 최익현이 상소를 올려 대원군의 잘못을 타내가기를 만약 그 지위가 아닌데 국정에 관여하는 자는 단지 그 지위와 녹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된 선지죠. 가나사이에 시기 하면 만동묘를 철폐하고 흥선이 있던 시기인데 만동묘를 몇 년인지 알아야 되고 그 전후를 고를 정도로 분간해 낼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나오는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흥선에 대한 내용을 골라주면 되는 정도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선지 읽어봅니다.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됐다. 오른쪽을 잠깐 보죠. 하면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있고 1차 수신사로 김기수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파견이 되죠. 김홍집은 1880년에 파견이 됩니다. 해서 1880년부터 이제 초기 개화정책이 시행되게 되죠. 중심기구에 있던 게 뭔가 통리기무아문하고 플러스 12사가 된다. 통리기무아문하고 12사는 굉장히 핵심어가 되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가 있는가 우리 선지 1번에 본거죠. 기존에 이제 오군형이 되죠. 이게 이제 무위형하고 장화형으로 이영으로 축소가 되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게 됩니다. 교관이 누군가 일본인 교관이죠. 그래서 이 차별대우와 반복된 밀린 금료를 이제 결을 섞어가지고 월급을 주면서 일어난 게 뭔가 1882년에 임오군란이 되는 겁니다. 해서 이영으로 축소된 구식 군인들의 반란 별기군하고 막 차별대우를 하고 밀린 월급도 주는데 쌀에다가 결을 섞어가지고 주고 하니까 임오군란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임오군란에서 조금 더 외워놔요. 임재상 해가지고 재물포조약하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게 된다 해서 두 문자로 이건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임재상 임재상 친구 이름 같잖아요. 임재상 이렇게 외워놓습니다. 2번 서재필등이 독립신문을 발행하였다. 96년의 이야기죠. 상황이 뭐예요. 아관파천으로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서재필등이 귀국을 해서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고종의 황궁을 자꾸 요구하게 되고 러시아공사관에 있다 보니까 러시아의 이권 침탈 요구가 점점 강해지게 되죠. 그래서 독립협회는 러시아 침탈 요구에 상당 부분을 저지시킵니다. 3번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하비가 세워졌다. 흥선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3번 김옥균 등 급진 개화 세력이 정변을 일으켰다. 갑신 정변에 대한 내용이죠. 84년에 일어났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임오군란 이후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정국 설립 축하연을 계기로 일어나게 되죠. 5번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였다. 이게 임오군란 이후에 나온 우리가 임재상 이렇게 외운다고 했잖아요. 오른쪽에 보면 임재상 그러죠. 상민수륙무역장정 이걸 말하는 거예요.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 원인이 뭐냐. 임오군란.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게 돼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청나라 상인이 내지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상권들이 다 무너지게 되죠. 청나라 상인의 내지 진출 그리고 상인들에 대한 치외법권 같은 것들이 인정되는 그런 내용을 뒤에서 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죠. 마지막 문제 읽어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왕이 말하였다. 요즘은 사업마다 사물을 자신들이 주관하고 붕당을 갖기 주장하네. 이로 인한 폐해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가의 분부대로 아까 본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가는 흥선에 대한 내용이 되죠. 아래 읽어봅니다. 흥선에게 궁극사물을 처리해야 하라는 명이 내려지자 그는 권레에 거쳐하면서 오군영의 군사 제도를 복구하고 군량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리고 남병들을 물러가게 하고 대사면령을 내렸다. 오군영의 군사 제도를 복구했다고 했습니다. 오른쪽을 잠깐 보죠. 우리 초기 개화 정책이 있잖아요. 1880년에 통리기무아문하고 12사가 주축이 돼가지고 오군영이 무위영과 장어영으로 이영으로 축소가 돼요. 그리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차별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1882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군인들이 반란을 다 일으키고 난 다음에 흥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흥선이 복구를 해요. 흥선이 이 이전에 63년에 처음에 등장을 해가지고 63에서 73년까지 1차로 10년간 권력을 주고 있었죠. 이게 처음에 등장을 하고 임오군란에서 두 번째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흥선이 다시 등장을 해서 우리 선지에 나오는 오른쪽에 보면 오군영의 군사 제도를 복귀했다. 오군영을 복귀를 해요.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청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흥선을 압송해 갑니다. 이렇게 해서 흥선의 두 번째 등장 잠깐 등장했죠. 흥선은 세 번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등장을 했어요. 흥선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면 되죠. 선지 또 읽어봅니다. 1번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정조에 대한 설명이죠. 2번 속 대전을 편찬하여 통치체계를 정비하였다. 영조대죠. 4번 종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촉화비를 세웠다. 흥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5번 영업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이죠. 독립협회는 이제 96년에 등장을 해가지고 98년까지 약 2년 정도 존재하게 됩니다. 정부가 해산을 시키는데 그때 보부상들이 좀 동원이 돼가지고 이제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